음... 그 제 접하면은 보이는것 같은데? 어어 음... 지금 몇명이냐면 어어... 어어 아! 또 들어왔네? 클래시 오브 클랜 그러게 클래시 오브 클랜이랑 이미지가 비슷하다 이거 왜 밑에가 안 보이죠? 사람들 밑에 스크롤이 안 돼 이거 버그인가? 스크롤이 안 돼 애들 좀 보려고 그러는데 어? 이거 뭐야? 코볼트 제이슨 뚜껑을 왜 쓰고 있어? 아니 오늘 첫날이니까 나 몰라서 대충 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제 좀 조직적으로 하려면 일단 여기에 정확하게 정사각형으로 딱 만든 다음에 안에다가 식량조 이렇게 해서 딱 식량 만들고 묘목조에서 묘목 딱 심고 돌은 옆에 있으니까 돌 가서 캐오고 조직적으로 좀 해야지 지금 이거 완전 돗대기 시장이야 지금 애들 뭐 할지를 몰라가지고 정신을 못 찾아 정신을 지금 돈도 떨어지네 애들 옷도 없어 지금 이거 봐 애들 다 그지 빤스 입고 있고 누더기 옷에 타일이야 지금 애들 옷부터 좀 입혀야겠어 옷도 좀 입히고 밤에도 일을 해야 되는데 애들이 몰라 지금 밀가루 포대 울타래 조립 세트 반마대 건초 얘 뭐라고 그러는 거야? 퓨처 윌비 모 앤 모 피플 투 플레이 그랴듭 크흐 Pardon 영어로 지금 대화하고 있어 뉴비하고 뉴비화고 holding 를 mindful 앱 hal 말하는 꼬라지가 많이 피플 알아듣는 척 악행의 흔적? 이거 뭐지? 어, 배고프다. 잠깐만 밥을 먹어야지 여기들 다 시청자야, 시청자 전부 다 맵이 우리 위치가 여긴데 이게 전체 맵이고 우리가 있는 지역은 여기 조그마한 점 여기, 우리 위치가 여기예요 처음에 여기선가 시작했는데 여기까지 뛰어왔지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많이 온 거야 누구나 때린다? 이거 뭐? 이거 뭔데? 나무 성문 건축 키트 성문 이거 성문 만드는 거야? 있고 입구를 입구를 여기다 하나 짓자 이쪽에 하나 여기다 하나 짓고 입구가 두 개 있어야겠지? 이쪽에도 음... 여기다 입구 넓게 해야 된다고? 아니, 이 정도면 넓지 아니, 너무 크게 하면은 벽 만드는 데 오래 걸려 안 돼 이 정도 이거 벽만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려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기까진데 너 하루 만에 많이 컸다 야, 와... 하루 만에... 하루 만에 많이 컸어 진짜야... 그래, 사람 많아지면 멀티 까면 되지, 멀티 옆에다가 하나 또 짓으면 되지 멀티 까면 돼, 멀티 이럴,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돼 오늘 하루는 짐만 짓는다 오늘 하루는 뭐 성벽만 만든다 성벽만 쫘아악 둘러치는거지 하루는 그렇게 하면은 뭐 금방 만들겠지 저기까지 해가지고 이게 할당을 해주면 그렇게 하면 되니까 이게 뭐지? 벌목소 오두막 성벽 그러니까 이건 내가 이렇게 깔아주면 애들이 만드니까 이렇게 깔아주는거지 그럼 애들이 알아서 만들어요 이렇게 여자애들이 일 제일 잘해 꼼꼼하고 힘들다 힘들어 농작물 보관하는 자물쇠를 해야되냐고? 글쎄 농작물도 훔쳐가니? 훔쳐갈까? 그럼 해야지 길드 자물쇠 같은거 없어? 길드 자물쇠 같은거 없어? 길드 길드 길드원들만 열 수 있는 길드 이건 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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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생활 잘하는 애들이에요 오너 옆에가서 열심히 일하는 척하는 애들 다른 애들 소리소문 없이 일하는 애들 말고 꼭 오너 옆에가서 딸깍딸깍하는 애들 사회생활 잘하는 애들 성벽 올리고 빨리 올려 빨리 올려 올리고 근데 이 성벽 말고 나중에 돌 저기 보면 돌 돌 성벽인데 저거를 져야 돼 저거 나무말고 그 얘기 하자마자 이제 와서 내 앞에서 망치질하는 애들 있죠? 이거봐 이렇게 하면 늦은거야 어 지금 와서 하고있으면 늦은거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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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앞에가 돌이 계속 무한 리젠 되더라고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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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집사 애도 열심히 하는데? 길드온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지? 길드온? 어.... 20명까지밖에 안 된다고? 진짜? 말도 안 돼 그럼 뭐 1차, 2차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그니까 뭐 쉐리 1, 쉐리 2 뭐 이렇게 만들어야 되나? 오, 성벽이 꽤 긴 성벽이 완성됐어요 배가, 배가 고파서? 이 정도밖에 안 돼? 재봉소 재봉소 우물 오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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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오두막 이렇게 많아? 세공소 채광소 소är 오두막 오두막 을 오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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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sacrifice 이 burden 배불로 닭 죽이지마! 아까 나 이거 길드 회관 만들어준 애가 누구였지? 이게 만약 20명밖에 안되면 문제가 있는데 아... 우물 어... 근데 우리 동네인데 왜 자꾸 딴 애들이 와? 이거 뭔데? 아... 오... 감자 밀 니가 식량... 식량 담당이구나 레코드 우리 창고가 어느거지? 아... 여기... 밀... 마늘... 감자... 좋지 오... 많이 모아놨어 세공소 아니 이거 세공소를 왜 두개나 만들었대? 하나만 있으면 되지 야 빨리 성문만들어 성문 성문이 필요해 성문 망가 이러고 아... 까고 다가가 2대 3대 2대 1대 3대 5대 5대 4대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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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만드는건가본데? 애들이 밤에는 뭘 해야될지 몰라 밤에 일단 다 모여 오두막으로 일단 모여 전부 다 뭘 해야될지 몰라서 아니 얘놈이 자꾸 이거 아하 리뷰도 일 열심히 하는데? 자자자자 이케 이케 심심하다고? 그럼 바위 30개만 캐와 오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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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두막은 필요없고 오 작업대 세공소 더이상 성벽을 안만드네 아...C 아, 오늘 첫날이라서 그래, 첫날이라서 지금 체계가 안 잡혀있는데 저도 아직 게임을 잘 모르고 이제 쪼끔 알 것 같애, 쪼끔 뭘 해야될지 이거 나중에 그 접속을 종료한 다음에 다시 접속하면 마지막으로 종료했던 곳에서 시작하죠? 만약 종료했다가 다시 키면 근데 이걸 내가 어떻게 쫓아낼 수가 없어 이 게임 자체가 뭐 옆 옆 동네에도 그냥 내가 가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길드에 가입된 인원이 많습니다 이거 만두에 꽉 찼나봐 성벽을 만들어야 이상한 애들 들어오는 걸 막을 수 있다 아니 성벽 있어도 들어가시던데? 저기 저 앞에 있는 성벽 그냥 문 열고 들어가시던데 다른 집도 지금 만들고는 있는데 성벽을 누가 이거 성벽 때리는 새끼 누구야 이거 잠시만요 отlet 잠시만요 ßerdem 퇴웨이 놀래서 제가 찍히는 공격 성벽이 부서지기도 하는군요 수리가 되나? 성벽이 감시탑이 필요하다 음... 오케이 의외로 게임을 잘 만들었는데 마비노기하고 울티마 온라인하고 짬뽕된 것 같아 왜? 그냥 줘 빈맨 많아 야, 희귀? 이거 어디다 깨는 거죠? 38 방어력이 부두가 훨씬 좋네 순찰대 가죽 신발 순찰대 가죽 바지 순찰대 가죽 상위 장갑은 없어? 아, 장갑은 껴어요? 보셨대 가죽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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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내가 입던 옷을 누구한테 줘야겠군 누굴 주지? 하하 무기를 누가 훔쳐갔다고? 어떤 놈이 무기를 누가 훔쳐갔다고? 으하하하 바삭 반먹고 레코드 에 finding out 아니야 일 가장 열심히 한 애한테 줘야 돼 ..옷 준다니깐 줄 쓰는거 보소 길드 자물쇠 길드 자물쇠는 어디다가 체크하면 되지? 니가 길드 회관 40% 만들었다고? 좋아 그러면 너한테 신발을 주고 너한테 상의를 주고 너한테는 장갑을 주고 너한테는 바지를 줄게 그러면 되지? 하나씩 하나씩 주면 되잖아 거래 어떻게 합니까? 거래 거래 어떻게 해? 떨어뜨리면 아무나 줍잖아 좋아 일단 병철이 병철이 바지 와 존나 빨리 주워 다음 농약이 상의 잘 주워 하하하하 다음 어 어디갔지? 투구 어디갔지? 아 신발 잘 주워 신발 신발 버린다 그다음 먹은 애들은 빠져 어.. 그다음은 망또 망또가 이게 간지죠 망또 그다음 뚜껑 뚜껑 shelf 뭐 이 있겠지? 인제 없어 다 뿌렸어 입는거 입는거 다 뿌렸어 야 배고픈 사람은 배고픈 사람들은 여기 옆에 창고있거든? 여기 레코드의 오두막 가보면 여기서 이거 구워먹으면 돼요 수박 마늘 감자 밀 몇 개씩 꺼내가지고 다 꺼내가지 말고 구워서 먹어 야 이거 어우 왜이렇게 커졌어 정신없어 뭐 나한테 뭐 줬는데 다행히 우리는 옆에 돌이 계속 무한 리젠데 여기서 여기가 돌이 계속 솟아나더라고 성문 여기 있어 여기 뚜둣뚜둣 아니 우리 애들보다 다른 길도운 애들이 더 많은 것 같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갈라주면 이렇게 여기까지 우리 담이야 담 at 하나 둘 둘 셋 넋